전투시작 전방 총병 앞선두를 쓰고 후방 신기전 그 다음에 박경포 호대로 병력이 이루어져 있으며 장수는 레이폰을 타고 있습니다 멋있네 적은 좀 쎕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데드 군대 좀비 드래곤을 포함한 미친 언데드들 숫자가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좀비가 아주 그냥 거의 말하나 밀고 왔나봐 좀비군단 과연 제국군은 이 엄청난 좀비군 좀비군단의 군세를 이겨낼 수 있을것인가 만약에 이 제국군이 좀비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이 군대는 이 좀비군단은 제국의 마을까지로 갑니다 뭐야 신기전 맞았는데 꿈쩍도 안하잖아 뭐야 이게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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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꿈쩍도 안해 무지? 벌써 오우씨 뭐야 도착 가위데드 쩌오라 제국기사의 명예를 걸고 야 거의 용사냥 수준인데 용사냥이네 용사냥 온다 뒤에 더 큰일놈들이 온다 좀비군단 6000 6000이 좀비군단 오케이 자 적장을 잡았고 장수는 뒤에 있다가 좀 이따 나갑시다 일단은 좀비 드래곤은 잡았고 이제 포격 시작 신나게 서라고 우와 실제 좀비 사태 터지면 이런 분위기일까 어마어마하구만 지금 박격포드부터 시작해 다 쏘고 있지 않나 박격포 뭐 화차 뭐 모든걸 동원하고 있네 좀비 와 미친 뭐가 저렴하나 어마어마하구만 과연 좀비는 방어선을 뚫을 수 있을것인가 야야야 누구한테서 오는거야 이거 원래는 고속병기를 앞에 둬야되는데 뒤에 뒀다고 팀킬하네 우리의 심심한 제국군 포수단 우리의 심심한 제국군 포수단 총사 심심해 주는구만 심심해 주는구만 와 뭐야 아직 얼마나 있는거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다 여기서 좀비 따위가 인간을 앞설라고 저기요 생각보다 많이 안죽었다 엄청 많은데 뭐가 저렴 많아 야야야야 방어선 진입하겠는데 올라왔는데 저기요 야 조준 쏴 땅땅땅땅땅땅땅땅 역시 좀비다 쓸데없이 없야난데 우웽 야 이까진 못오지 어어어 붓는다 오우야 뭐야 우와 미친 붙었어 붙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포대 포대를 즐길 때가 아니다 싸우라 그래 야 뭐야 총사대가 후퇴하면 어떻게 해 야야야야야야 쏴 야야야야야야 아무리맞아도 상관이 없다 쏴 가위 대규모 좀비상태다 오 미친 야 방어선까지 둘렸어 방어선 밀리고 후방까지 들어왔는데 뭐가 이랬는데 뭐가 이랬 많아 야 여기 뚫리면은 제국이다 어 제국의 수도라고 야 미친 물량반 아직 얼마나 남았지 엄청많네 아직 얼마나 남았지 엄청많네 좀비 좀비가 좀 많다 좀비가 상당히 많은데 오우 쉣 왓더퍽 뭐야 저게 야 거의 재앙인데 재앙 거의 재앙인데 야 공선 방어선이 뚫렸어 야 공선 방어 소리 뚫렸어 이거는 재앙이다 자 기절 선 공선 방어선이 뚫렸어 경선 안전 공선 방어선이 뚫렸어 뒤쪽에 박혁구까지 싹 가밀렸구만 장군이 안죽었는데 도망갔나 바빠 미친 뭐야 저게 비상 비상 방어선이 붕괴됐다 오오오 coast 뭐야 저게 야 제국은 좀비를 못 막았다 ov 존비는 아 뭐냐 제국은 좀비를 막지 못했어 와 이 말씀 ba 구역 구역 중간에 무병대가 고립됐어 그냥 재앙인데 끝까지 폭격하는 용감한 포용대가 있긴 하네 과연 끝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뒤에서 좀비 몰려오는거 봐 야들은 아무것도 몰라 야 뒤를 봐 뒤를 그냥 저 뒤에는 아수라장인데 그냥 개판이구만 좀비가 이겼어 뭐해길 제국은 좀비를 막지 못했다 그러므로 제국은 좀비와 공성전을 치뤄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